시각이나 청각 등 사람의 오감 가운데 촉각에 주목한 국내 과학자가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구현해는 촉각 인터페이스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피플에서는 촉각 인터페이스 연구로 미국 전기전자공학회가 선정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의 경기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젊으시네요. 지난달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선정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은 크든 작든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큰 상이에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전자공학회 IEEE 산하의 촉각기술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입니다. 사실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촉각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상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수여하게 되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생하며 연구해온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젊은 과학자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서 촉각에 관련된 인간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 인터페이스 연구 분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오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시각이나 청각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바라보는 컴퓨터 모니터처럼 그 모니터 속의 화면은 실제로 저희 눈앞에 존재하는 물건이나 장면은 아니지만 저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스피커나 이어폰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음악이나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청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 반하여 촉각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촉각 인터페이스 연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구현하는 그런 연구 분야고요. 영어로는 촉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햅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햅틱스 연구자들은 어떤 상상들을 하냐면 의사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환자를 이렇게 촉감을 느끼면서 수술을 연습해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의 물건의 질감을 가상으로 느껴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저희가 타이핑할 때 진짜 키보드처럼 이렇게 타이핑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촉각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면 디지털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일단 촉각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가 생각이 나거든요.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 대신에 촉각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촉각 인터페이스 연구가 이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또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게 시각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촉각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기존의 점자책을 대신해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식 점자책을 연구하는데요. 이 점자책이 만약에 노트북만큼 크다면 가지고 다니는 분도 불편할 것이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계처럼 작거나 또는 반지처럼 작으면서도 시간에 따라 점자가 변하는 또 그러면서도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작은 디지털 장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촉각 인터페이스를 시중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일부는 상용화됐지만 아직은 다소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촉각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의 촉각적인 동작을 이해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촉각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하는 터치스크린은 저희가 촉각적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 상용화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세한 촉감을 바꾸거나 시계처럼 작은 디지털 점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소 같은 실험실에서는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 제품으로 출시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처럼 작은 휴대기기에 내장되기 위해서는 크기도 작아져야 되지만 또 전력 소모들을 고려한 이런 배터리 소모 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산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촉각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감 중에서 하필 촉각에 주목을 하시는 건 왜일까요? 박사님께서 몸이 유난히 촉각에 예민하게 받아주시던지 이런 게 있는지 사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방학 동안 카이스트의 한 연구실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왔는데 내시경 수술하면 로봇처럼 생긴 도구하고 컴퓨터 그래픽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진짜로 사람의 뱃속의 장기를 떼어내는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했던 결과는 사실 매우 초보적인 거였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에 대해서 그 연구실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고요. 또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게 제 연구의 시작이었고요. 또 막상 해보니까 촉각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이런 개척해가는 연구자로서 만족감도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만진다 말로만 들어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데요. 촉각 펜은 물론 촉각 피드백 터치 스크린 그리고 투명하고 유연한 촉각 센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딱딱해서 그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미래에는 휘거나 접을 수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전자기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오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도 구부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평평한 전자기기뿐 아니라 일상기기 속에 평평하지 않은 모든 물체나 아니면 심지어 저희 피부 같은 사람의 피부에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기기가 피부에서도 촉각적인 동작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촉각적인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입는 컴퓨터 같은 분야에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최근에는 이런 투명하고 유연한 장치가 사람이 힘을 줄 때만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양이 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요. 투명한데도 스스로 모양이 변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이런 촉각 인터페이스 분야뿐 아니라 곤충이나 물고기 같은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자동환경 이런 첨단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촉각 분야인데 예비 과학도들, 촉각에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직 그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 과학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 한다면 사람의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연구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수한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사람이 이 기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 전자공학이면 전자공학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촉각 인터페이스 분야도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된 심리학이나 생리학 등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되어야지 독창적이면서도 또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다른 연구 분야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다른 분야의 연구자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촉각 관련 연구는요.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야 한다는 말씀 인상적이었는데요.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오감 인터페이스 연구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경기욱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